포스코 홀딩스 황보를 하면서 반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뉴스가 어제 났죠 이게 지금 2차전지한테는 어쨌든 별로 안 좋은 내용입니다 중국 자본 25% 이상이 들어가는 합작사들은 미국에서 보조금을 갖다가 안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K배터리가 결국은 지분이 있잖아요 이 25%를 24%로 만들던지 24%로 만들어서 미국한테 24%니까 우리 보조금 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쨌든 중국 자본한테 1%는 팔아라 해가지고 가져와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다시 또 2차전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 시간 동안에는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정이 나와요 그 시간 동안에는 조정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냐 그 반등 자리가 되면은 반등이 나오는 것은 기술적 분석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가격대라는 게 그저 주가가 이 가격이요 주식의 가격이 주식의 가격이 결국 표시되어 있는 그림으로 나타난 게 이게 뭐예요 차트예요 차트가 결국은 오늘의 저점 고점 하루 종일 움직인 것을 다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이렇게 도식화 해가지고서 나타난 게 결국 차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요 주가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면은 떨어지면은 아 지금 주가가 떨어졌구나 주가가 45만원이구나 근데 아직까지는 좀 더 떨어져 더 떨어질 수 있어 자 더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싸 와 이렇게 주가가 싸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주가가 떨어질 때하고 여러분 주가가 떨어질 때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하고 오를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명분이 있어야 시장에서 납득이 되니까 납득이 되니까 매수세가 물려가지고 더 급등이 나오는 거고 떨어질 때도 떨어질 때도 야 이건 진짜 별로 안 좋네 그러니까 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같은 자리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홀딩스가 떨어지는 거는 다 마찬가지야 2차전지의 25% 25% 지분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된다고요 그 해결을 갖다가 하겠어요 얘네가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안 하겠습니까 포스코에서 우리나라 2차전지가 정말 전 세계적인 기업들인데 이걸 갖다 해결을 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는데 하죠 자 그래서 그 할 동안에는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다가 희한하게 희한하게 여기 선에 딱 왔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누가 사도 사요 아까 말씀드렸지 올릴 때 어떤 명분으로 올리겠어요 야 이제 그 중국의 25% 가져갔던 거 그거 해결이 되겠다 뭐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 아니면은 지금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이미 구두른 계약이 24%로 합의하기로 됐다 뭘 해도 나와요 예 뭐가 됐든 뭐가 됐든 나옵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그다음부터 또 슝 하고 올라서 막 이런 식으로 이때부터 막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결국은요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는 어디서 반등이 나왔습니까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딱 보면 봐요 지난번에도 뚝 떨어지다가 요기 요 파란색 요 파란색 선이 요기 이름이 뭐냐면 일봉 메스타점입니다 일봉 메스타점 그래서 일봉 메스타점에 다하니까 반등이 20%나 쫙 나오고 또 여기 오니까 또 나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해서 타고 내려오다가 결국은 여기서 또 반등 나와 자 마지막에 여기서 지금 또 한번 오면은 일봉 메스타점에서의 반등을 또 기대할 수 있고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지금 뭐가 내려오고 있냐면은 요렇게 61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요렇게 그죠 이 61선하고 그 다음에 21선이 지금 또 요렇게 타고서 요렇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21선을 지금 깼어요 깼기 때문에 일봉 메스타점에서의 반등 시에는 딱 짚고 반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21선 위로 복귀가 되겠죠 복귀를 하면서 61선까지 골든크로스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겠어요 요 파란색 선부터 설치를 해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일봉 메스타점이라고 부르고요 요 일봉 메스타점은 초보자도 정말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예 또 모바일 모바일하고 그 다음에 PC하고 다 돼요 다 돼 자 그래서 요것을 어떻게 받느냐 자 요기 연락처 있어요 요 아래 연락처 요기 요 연락처에다가 포스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의 또 멋진 반등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포스코라고만 딱 써가지고 우선 보내주시면 일단 일단은 요 일봉 메스타점부터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시면 훨씬 더 차트를 잘 볼 수 있다 요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초보자요 제발 초보자분들은 일봉 메스타점이요 포스코 일봉 메스타점이요 포스코 뿐만 아니라요 다른 종목들 있죠 다른 급등주들도 다 대입해보세요 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요 일봉 메스타점은 꼭 설치를 해놓고 보시라고 요것을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홀딩스요 자 지금 내려간다고 불안에 떨게 아니라 요게 또 내려가면 여기서는 또 반등의 포인트가 돼서 올라온다 그러면은 난 여기서 지금 반등을 기다리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올라왔을 때의 21선 요 21선을 예 다시 한번 복귀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21선을 딱 복귀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초록색 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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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61선이요 61선이 점점점점 내려가가지고 21선하고 뭐가 나오냐면은 21선 61선 골든크로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골든크로스 예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예 자 이번 것만 해결이 되면 예 2차전지는 웬만하면은 이제 악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지금 주가 내리는 것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이렇게 있다 우리는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체임입니다 자 포스코 퓨체임은 요거 보세요 61선을 61선을 지난번에 돌파를 살짝 했다가 지금 조정이 요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 조정은 어떻게 되느냐 조정이 지난번에도 요봐요 급등을 딱 했죠 급등을 딱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조정이 나왔죠 왜 조정이 나와요 요 이 갭 갭을 채우러 갭이 떴잖아요 요 갭 채우러 싹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결국은 21선 있죠 여기 21선 요 봐요 요 21선 요 21선을 네 싹 다시 복귀를 딱 요렇게 21선 위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21선 안 깨고 계속 올라가죠 자 올라갔으니까 61선도 돌파했으니까 61선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면 21선 지지하러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21선이 요렇게 횡보를 하면서 다시 21선 지지받고 제 차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61선을 61선을 이제 다시 한번 이때 1차 돌파해요 1차 돌파 그 다음에 쌍바닥 만들고 2차 돌파 3차 돌파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얘 에코프로 BM처럼 돼요 얘가 그랬거든 61선을 봐봐요 요렇게 61선 위로 돌파했다가 요렇게 61선까지 가죠 그 다음에 쌍바닥을 만들고선 여기서 돌파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슈퍼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나왔던 이유가 포스코 퓨처엠은 왜 나올 수 있죠 지금 이 61선을 돌파했던 이 자리가 수주 예 공급 계약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앞으로 수주할 게 남아있다 포스코 퓨처엠은 그거예요 그래서 수주할 게 얘는 앞으로 있어요 공급 계약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올랐으니까 일부 이제 차익실현물이 나와서 홍보를 하다가 진짜 오늘 빵 하고 공급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요 하면은 이제 빵 치는 거지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다른 종목보다도 요렇게 61선을 한 번 돌파를 했던 요런 종목 요런 게 또 반등이 또 나올 때 추가적으로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다 자 요렇게 해서 포스코 퓨처엠도 일단 올랐으니까 또 좀 조정이 나와야 되고 특히 포스코 퓨처엠은 이게 이게 끝내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잘 봐요 요기가 뭐예요 요기가 전고점이죠 빨간선을 딱 긋게 이때 상한가 나왔던 그죠 이때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 그냥 쭉 빠져버렸잖아요 예 자 지금도 요 상한가 나온 고자리까지만 정확하게 왔어요 그리고선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왔으니까 전고점이니까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돌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게 뭐예요 쌍 요게 1번 고점 2번 고점 그죠 2개 고점이 남아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박스권의 상단선이에요 상단선 그죠 상단선을 나중에 얘가 요렇게 돌려가지고 올라서 빵하고 돌파하면은 돌파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진짜 멋진 시세가 그때부터는 또 나온다 그게 지금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은 예 또 탄력성 가격의 탄력성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포스코 퓨처엠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 son of a king of a power esteem 플레이베 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